금감원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사와 처벌 요청하는 5차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26% 달성했고요. 날짜는 2월 18일까지입니다. 오늘은 5차 청원의 주인공인 신한금융그룹의 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대방을 자세히 알고 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방송에서 진옥동 회장이 신한그룹의 모태이자 최대 주주인 제1교포 간치네의 두터운 신뢰를 등에 업고 신한그룹의 회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죠. 오늘은 더욱 엄청난 대한민국 내의 진옥동 회장의 입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제도권까지 등에 업은 고졸신화 진옥동의 프리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고졸신화 진옥동이라는 타이틀은 일단 맞지가 않는 게 현 신한금융그룹의 진옥동 회장은 덕수상고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장을 거쳐 신한금융그룹 회장까지 됐다라는 뉘앙스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진옥동 회장이 나온 덕수상고는 금융계에서 인재양성의 사관학교라고 불러도 무방한 학교입니다. 그냥 상업고등학교가 아닌 거죠. 금융계 덕수상고 인맥이 뜬다. 이 기사는 2009년 기사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신한지주의 주요 인사 자리를 덕수상고 출신들이 꿰차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에 나옵니다. 덕수상고 출신 이백순 신한지주 부사장이 신임 행장으로 내정. 결국 신한은행장까지 올라갔고요. 신한은행 외에도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수출입 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획재정부면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엄청난 파워를 지닌 기관이죠. 허창기 제주은행장 내정자를 비롯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시중은행에 재직 중인 덕수상고 출신만 2천 명이 넘는다. 이게 2009년 기사니까 2024년인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면 덕수상고 출신의 은행 지점장 혹은 그 이상이 2천 명이 넘는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2천 명이 넘는 은행원에서 15년 뒤에는 2천 명이 넘는 은행 지점장 이상급으로 대폭 레벨업이 된 거죠. 고로 2009년에 매일경제의 예언은 맞아떨어졌고요. 2015년 기사를 보면 금융계에서 덕수상고 인맥이 실제로 장악을 했다고 나오고 있죠. 덕출이 덕수상고 출신 제2전성시대 상고 출신 은행원에서 회장님으로... 이 타이틀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옥동 회장은 덕수상고 출신이라는 덕을 봤으면 본거지 흑수저의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흑수저 성공신화의 사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라인을 잘 타서 성공한 케이스인 것이고 이것도 실력이것도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덕수상고 가기 전에는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수상고를 진학한 이후로는 학연 지연의 수혜를 입는 길로 들어선 것이고 결과적으로도 금융권에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엄청난 플러스 그 이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덕수상고 선배고요. 여러모로 대단히 유리한 입지에서 스타트를 한 진옥동 회장님. 그 당시 덕수상고는 이미 3학년이 되면 갈 은행이 정해질 정도로 금융권으로의 진출이 특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예전에 강용석의 고소한 19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연말 모임 편을 보면 덕수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12위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을 움직이는 힘 12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 12위가 덕수상고 총동문회라는 겁니다.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랭킹이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지는 않다. TVN에서 강용석이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 강용석이라는 사람의 악명을 떠나서 이 리서치가 허무 맹락한 게 아니라는 거고요. 랭킹이 참 재미있어서 조금만 더 보면 1위가 고대교우회고요. 이거는 이 방송의 시기가 이명박 재임기였던 2012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1위로 랭크가 된 듯하고요. 2위가 호남향호회. 5위가 모피아인데 여기도 금융권이랑 밀접하죠. 기획재정부가 영어 약자가 몹이기 때문에 모피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모임은 박정희 정권 당시에 재무부에서 시작을 한 모임이고 전두환 정권 때의 하나회랑 비슷하게 박정희 정권 때 대한민국이 국가 주도로 한 고도성장의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또 특권을 가진 요직이었던 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변모는 했겠지만 어쨌든 그 뿌리는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김이 센 집단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또 6위를 보면 육사동창회도 보이고요. 여러 대통령을 배출한. 또 7위는 경찰대 동문회. 8위는 여의도 포럼. 그리고 덕수상고가 1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권 한정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날이 살아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은행장, 서대문 세무서장, 토마토 저축은행 회장, 우리은행 단장, 대형 저축은행 회장,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 회장, 기업은행 부행장, 공정거래위원장, 하나은행 부행장 등등 많고요. 아직 상무나 장급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라인은 여전히 탄탄하다. 고로 덕수상고 출신의 금융권 인사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하겠다. 덕수상고 출신의 은행가를 덕추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덕추리를 아시나요? 덕수상고 출신, 제2의 전성시대. 이 기사가 2015년 기사고요. 이제는 제2의 전성시대를 넘어서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다. 그리고 또 이유 의미한 기사를 찾은 게 진옥동 회장의 선임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신한지주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의 선임에 반대를 했었고 그 이유는 당연히 기업가치 훼손 및 감시 의무 소홀이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가장 큰 문제가 감시 소홀이잖아요.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금융상품을 팔아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사모펀드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불법 공매도로 돈을 버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또 채용 비리도 마찬가지고 가장 탐욕적이고 비도덕적인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투자자들은 주저없이 신한금융그룹을 지목하는 것이 현실이고 이거는 바로 감시 소홀 때문입니다. 진짜 감시가 잘 되고 있고 불법을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근데 진옥동이 회장이 되었다가는 체질이 개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대주주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라임 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랑 채용 비리 책임을 반대의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주주의 반대에도 무리없이 진옥동 회장이 선임이 되었다. 진옥동 회장에 대한 평가를 보면 더 암울해집니다. 좋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수평적 의사소통 스타일로 조직 관리 역량이 뛰어나 그룹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이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덕수상구 같은 학연지연의 안정적인 그룹 안에서 비효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그룹을 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도 팔이 안으로 굽는 시스템의 편익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룹의 기준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과사 구분이 못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고객의 이익과 본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부딪혔을 때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 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적인 관계에서의 의리나 끈끈함이 또 공적인 결정에서는 정반대로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진옥동 회장은 의리가 있고 끈끈한 사람입니다. 라는 게 저는 더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한 금융그룹의 위기도 이런 의리나 끈끈함으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신한은 이제까지 잘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연 덕수상구 출신의 선후배가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진옥동 회장의 타이틀 중에 가장 강력한 타이틀이 바로 실력입니다. 일단 진옥동 회장의 재임 기간에 엄청난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넥카오로 불리는 빅테크가 전통은행을 잡아먹으려고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던 시기에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 장이었었고요. 이때 신한은행은 오히려 성장을 해서 국민은행을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옥동 회장의 실력이라는 건데 사실 그 당시가 빅테크가 기존 은행들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싹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빅테크라는 새싹을 효과적으로 지려밟았나 디지털 신한 등등 대단한 전략도 있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고승범, 빅테크, 기존 금융사와 동일 규제, 데이터 독점 감독 고승범이 당시에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회가 등장을 해서 빅테크랑 기존 금융권이 치열하게 부딪힌 시점에 등판을 해서 교통정리를 한 건데 빅테크에 대해서 데이터 독점이나 편향적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했고 기사를 보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기존 금융권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1위였던 국민은행도 지려밟고 1위로 등극을 하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뭐 넥하오나 빅테크가 옳고 기존 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이 진옥동의 제1의 성과이자 카리스마, 파워라는 겁니다. 물론 디지털 신한도 잘한 거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였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건데 서울시 금고사업도 신한은행이 수월하게 따내고요. 그래서 서울페이 같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금융서비스도 신한카드만 쓸 수밖에 없는 독과점적인 형태로 차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성과들이 진옥동이 입지를 다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부터는 다양한 카드로 서울페이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상외환거래 1위은행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해외로 빼내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갔다는 것을 근거로 신한은행이 김치 프리미엄의 차익을 노려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건 믿지 않고요. 코인에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코인이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자금세탁의 용도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쳐갔다고 생각하고 이런 주장 역시 신한은행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고 또 눈을 가리게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회장이 되신 진옥동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신한금융그룹은 신뢰에 대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옥동 회장의 모든 결정에 1700만 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옥동 회장을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